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후기에 체류하며 20여개 후거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의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한국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주요 10개국 언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온어민 선생님들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인도유럽어의 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르만어에는 네덜란드어, 독일어, 영어 등이 속합니다. 다음으로 로만서에는 에스파니아어, 이탈리아어, 포투갈어, 프랑스어 등이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브어에는 폴란드어, 러시아어, 체코어 등이 속합니다. 게르만어 중 네덜란드어와 영어는 80%가 유사하고 네덜란드어는 독일어와도 80%가 유사합니다. 반면에 영어와 독어는 겨우 60%만 유사합니다. 만약 네덜란드를 먼저 배우고 게르만어들을 배우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게르만어로 나는 한국입니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로는 익벤 코리안 이 되겠고 독일어는 익빈 코리아노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 am a Korean 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벤 코리안 익빈 코리아노 I am a Korean 익벤 코리안 익빈 코리아노 I am a Korean 한편 남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망스어 중 에스파냐어는 포투갈어와 유사한 점이 90%나 되고 이탈리아어와도 85% 정도가 유사합니다. 반면에 브랑스어는 에스파냐어와 80%만 유사하고 이탈리아어와는 겨우 70%만 유사합니다. 만약 에스파냐어를 먼저 배우면 로망스 학습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로망스어로 나는 한국입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고 화자의 성에 따라 표현이 다릅니다. 에스파냐어로 남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노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나가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남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노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나가 됩니다. 그리고 포투갈어와 남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노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쏘이 코리아나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쥬시 코리아노이 되겠고 여성의 경우에는 쥬시 코리아노이 됩니다. 이어서 원의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코리아노 쏘코리아노 쥬시 코리아노 쥬시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이 코리아노 쏘코리아노 쏘코리아노 쥬시 코리아노 쥬시 코리아노 마지막으로 슬라브어 중 폴란드어와 체코어는 70%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어와 체코어는 겨우 60% 정도만 비슷합니다. 러시아어와 체코어 사이에도 유사성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슬라브어 중에서 폴란드어를 먼저 배우는 것은 나머지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슬라브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슬라브어에서는 비동사가 없어도 됩니다. 우선 폴란드어로 남성의 경우에는 예스댐 코리아노 즉게임이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예스댐 코리아노가 됩니다. 그리고 체코어의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샘코리아노가 되겠고 여성의 경우에는 샘코리아노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야카레이츠가 되겠고 여성의 경우에는 야카레양가가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유럽식개국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여행과 다국어 학습,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항공정비, 항공관제와 비행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